다 보셔야죠. 말 안 해. 야.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돼 왔네. 내가 아까 저거 백퍼 깨진다, 나중에도 진짜. 진짜 안 깨질 거야. 걱정 마, 걱정 마. 그러니까 루이가 누나를 엄청 좋아해요. 루이가 릴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룰리가 진짜 싫어해요. 릴리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. 약간 막 아! 제발! 이러면서 제발!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. 루이는? 누나를 누나 놀아줘요. 근데 릴리가 어떻게 한다고? 제발! 제발! 뭐야? 가! 그러니까 니랑 못해요. 가! 가! 안녕! 저 유희 씨 뭐예요 진짜? 어? 괜찮아요 진짜? 응? enga! 아! 맞죠? 둘이? 아빠 또니에요. 아빠부터 할게요. 루이가 막 누나 이러면은 누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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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하지마 할까? 루이가 막 누나 이러면은 누나 이러면은 누나 이러면은 누나 이러면은 누나 이러면은 우리 소감 오늘 어땠어요? 진짜 재밌었어? 어 많이 부끄러웠대요 리오나가 오늘 안녕하시 노마.. 노마미냠냠 노마미냠냠 다시 다시 인사하자 헬로우 저 리오라고 합니다 기다려 루이는 기다리다는 말은 잘 몰라요 봐봐요 아 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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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루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애교부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막 같이 못 있으니까 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한 번 하고 배고파 밥을 줘요 밥을 주고 먹어요 근데 이제 곧 나가니까 걔가 또 와서 누나보니 루이의 누나 루이는 블링크한테 인사 좀 어머나 오우! 오케이 인사노 자 누구부터 줄까? 아니 루이 말고 아니 루이 말고 요 요 브로 브로 릴리꺼는? 아니야 루이 루이 루이는 진정해 루이가 계속 릴리꺼 뺏어먹어요 TMI는 리우는 살짝 변태예요 리우 진짜 변태예요 그게 TMI 제가 맨날 저기 앉아있으면 원하고 자기 엉덩이 때려달라고 엄청 너무 좋아할 때 이래요 변태리 변태요 리우 변태요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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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 이대로 쳤잖아 응? Do you know Do you know give and take? 어? 인사야 너 이제 알람 우리 오늘 어땠어? 우리 오늘 어땠어? 리아씨 이제 차려주러 가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리아씨 아에서 보고 안녕 혹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